근데 이게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오피스텔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 또 조합원들 관련된 입주권 이런 문제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실제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 가능한지 이 부분 좀 폭넓게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쟁점 중에 하나인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익을 내는 거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수익을 또 누리면서도 일정하게 그러면서도 이제 그 되팔았을 때 투자 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 같은 것들이 됐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업무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주거 외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예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일정한 요건을 또 충족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못 받는데 근데 이제 권리가액 오피스텔을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비례율을 곱하면은 그 권리가액이라는 게 되는 건데 이제 나중에 조합에 현물 출자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재개발 구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가장 작은 분양 단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구 제곱미터도 요즘에 많이 지으니까 그 3구 제곱미터가 가장 작은 주택이다라고 했을 때 그 주택에 이제 분양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이제 오피스텔 권리가액이 높다라고 하면은 주택을 또 분양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면은 아주 예전에 지어진 거는 사실 건물값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감정평가를 해도 금액이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잘 보시면은 이제 감정평가가 거의 그 지금 사는 시세랑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면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 7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있어요 이전에 이제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공람 공고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오피스텔 소유자는 또 분양을 할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공란 공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세대원 전원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이제 분양 신청 기간 말요일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또 충족을 하면은 이제 사실상 주거라고 해가지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복잡한 게 한 번 또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은 아예 이제 사실상 주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더라도 아무 오피스텔이나 되는 거는 아니고 2008년 7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오피스텔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까다로운 요건들을 좀 갖춘다라고 하면 오피스텔도 분양 자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도 뭐 일석이조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피스텔도 뭐 입주권 관련해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뭐 우리 그 집 이슈 시청하시는 분들 좀 궁금한 내용들 있고 그러면 뭐 댓글 적극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접수하시면 뭐 내용들 전반적으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오피스텔 거래량 1월 달에 거래량이 한 2,222건 정도 되거든요 직전 월이 기준으로 보면 한 2,435건 정도 됩니다 한 8.7% 정도가 감소한 그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추세 자체가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작년에 그 동월 거래량 대비했을 때는 뭐 한 40% 정도가 상승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년 동월이 한 1,587건 정도 나왔으니까 그때 대비했을 때는 지금 뭐 그 아파트 시장도 좀 회복을 했고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금액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에 어떤 쪽을 좀 투자를 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이렇게 보고 설명해 드리면 오피스텔은 아까 맨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오피스와 호텔의 결합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가장 업무가 좀 분포가 잘 되어 있는 그 도심권에 있는 부분들 또 영등포 여의도권역들 그리고 강남에 있는 강남권역들 이곳들이 대표적으로 보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오피스텔 투자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지역들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고급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한강뷰가 보이는 오피스텔도 괜찮겠지만 지비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지역들도 희망들을 좀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런 업무지역 외적으로 어떤 지역이 괜찮냐라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대학가들이 잘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들 한번 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역 고려대 일대 주변들을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보면 고려대라든지 경희대 한국외대 굉장히 많은 학교 학생들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돌고 지역 주변도 괜찮은 오피스텔들 이런 부분들은 오피스텔이 별로 없고 아파트 중심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주변 일대 장인 뉴타운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돌고 지역 주변 쪽으로도 개발 사업들이 풍부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경희대라든지 또 여대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들의 오피스텔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대학가가 있고 아파트가 배후주거에 있는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역세권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월세보다는 전세를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오피스텔 기본적으로 반전세 형태라는 이런 형태까지도 투자 전략을 좀 잡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오피스텔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이 지역은 대체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룸보다는 투룸 형태로 된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는 게 수익률하고 또 전세를 활용한 이런 투자 또 반전세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방법이 되다 보니까 대학가 주변에 오피스텔은 역세권 중심 그리고 역세권 안에서도 신축에 좀 해당되고 원룸보다는 투룸 형태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차이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상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오피스텔이라는 상품 투자나 투자 지역들 좀 생각하고 계신 데 있으세요? 오피스텔 말씀해 주신 지역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피스텔 투자하실 거면 또 선택지로 소형 비아파트에 대해서 세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텔처럼 소형 빌라처럼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내년에 지어지는 거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니까 이런 빌라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주택수에 불포함되니까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으시면서 일정한 수익을 누릴 수도 있으면서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요건을 갖춰야 분양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 같은 건 기본적으로 주택이기 때문에 재개발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에 애로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셔서 오피스텔과 빌라 비교하셔서 더 좋은 조건에 어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시청해 주시면서 다양한 투자 소식들 또 지역 소식들, 부동산 이슈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